데이비드 골프의 우디아이언입니다. 이 제품을 통해서 제가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고 여러분께 추천도 좀 드려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3번 유틸리티 로투트는 20도입니다. 길었어요. 190m가 나왔죠. 고반발 제품이라서 치기도 편하고 페러이가 좁은 상황에서는 티샷 할 때 드라이버 대신으로도 쓸 수 있겠죠. 3번로 부트고 213m 정도가 나왔는데 내리막이였던 것 같아요. 213m 정도가 나왔는데 내리막이였던 것 같아요. 세컨샷도 그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레디? 어 안되겠다. 안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50m 정도를 쳐야되서 한번 쳐볼게요. 거리 조절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. 다른 클럽을 쳐야되지만 그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큰 것 같기도 하고 컸네. 컸어요. 너무 많이 나가요. 185m인데 한 그정도를 편하게 보내보겠다는 느낌으로 쳐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조금 덜 맞았어요. 아쉽지만 175m를 보냈으니까 정파도 나지 않았지만 클럽 자체의 관용성으로 75m를 보낼 수가 있어요. 헤드가 좀 작은 편이고요. 헤드가 작은 대신에 여기 길이가 좀 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미스샷이 나더라도 어느정도 잡아주는 관용성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샤프트를 보시면 미쓰비시라고 있거든요. 일본 브랜드의 미쓰비시 샤프트에 알샤프트를 제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반적인 유틸리티 아이언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길이가 짧은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잘 맞는 느낌도 있고요. 드로우가 걸렸는 모양입니다. 포개인가? 자신이 없네요. 이 제품도 데이비드 골프는 합니다. 보건발 드라이버를 잘 쓰고 있어요. 목표는 180m 조금 제가 당겨서 쳤는데요. 맞기는 잘 맞았기 때문에 멀리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내리막이 였기 때문에 200m을 넘긴 거에요. 207m 정도로 보냈어요. 데이비드 골프 제품이고요. 로프트는 20% 고반발 컨셉입니다. 사실은 그린까진 좀 힘들 거고 그린 근처까지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해서 타보겠습니다. 오르막이니까 아마 얼추 맞지 않을까요? 네, 러프에서 204m 잘 쳤죠? 정확히 맞추는 건 좀 신경 써서 한번 쳐보겠습니다. 강하게 치진 않았어요. 강하게 치진 않았어요. 어우, 비꺼워. 네, 잘 맞았어요. 네이비드 골프 유틸리티에요.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좀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제가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해요. 치기도 좀 편하고 2번 유틸리티 17도부터 9번 유틸리티까지 아이언에서부터 페어의 우드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단 설명단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저보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감사합니다.